여러분 요즘 기출문제 다 풀어 보셨죠? 특히 N수생들은 다 풀어 봤을 것이고 고3 중에 공부 좀 한다 라고 하는 친구들도 다 풀어 보았을 겁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의문점을 하나 제기하겠습니다 과연 기출문제를 풀었다는 개념이 어떤 걸까요? 쫙 문제를 풀고 정답 확인하고 해설지 읽고 아마 여기까지일 겁니다 그래서 N수생들은 다시 기출문제를 풀려고 보면 정답이 기억이 나서 이제 더 이상 기출문제를 안 풀고 이제 출제되지도 않는 EBS를 풀거나 또는 논리가 맞지 않는 사설모의고사에 매달리고 있을 겁니다 굉장히 큰 오류를 범하고 있는 거죠 아직 기출문제를 풀지 않은 친구들도 이제 기출문제를 푼다는 개념을 정확히 알고 가야 되는 거예요 제가 아쉬운 거는 좀 전에 말한 것처럼 이 기출문제를 여러분들이 풀어야 되는 이유를 정확히 모르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출문제 국어를 푸는 이유가 뭘까요? 기출문제는 똑같이 똑같은 형태로 나오지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럼 왜 풀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거는 지문이라는 게 어떤 방식으로 서술이 되고 문제라는 건 어떤 방식으로 출제가 되며 결국 우리는 따라서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 가장 그 근원적인 답을 그리고 그것들을 연습하기 위해서 기출문제를 푸는 겁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게 다시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은 기출문제를 그냥 풀었습니다 풀다 이 풀다의 개념은 여러분들은 뭐한다? 그냥 지문을 독해하고 정답을 확인하고 그리고 해설지를 본 것입니다 자 이거는 여러분 국어 공부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기출문제를 풀다가 아니라 이 분석하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정답이 생각날지라도 예를 든다면 비문학이라고 봅시다 그러면 이 첫 번째 우리 비문학 독서 영역일 때는 문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문이 어떤 방식으로 전개가 되지? 라고 지문을 논리적으로 전개하고 있는 이 구조를 분석하고 파악하기 위해서 기출문제를 보는 겁니다 자 작년 6월 모의고사랑 올해 수능 지문이랑 구조가 완벽히 동일합니다 16세기 몇 세기 몇 세기로 시작하죠 그러면 세기가 나오면 그 다음 세기와 다르게 어떻게 변해가는지가 나오죠 그런데 핵심도 여기에 6월 모의고사에서는 바로 뭐가 나오냐면 우리가 서양의 의학을 조선의학자들은 어떻게 수용을 했지? 부분적으로 그리고 독자적인 걸 넣어서 그런데 다시 두 사람 이익은 18세기 19세기는 최한기 이게 수능으로 그대로 와서 과학 천문학인데 서양의 과학을 시기별로 다루고 시기별로 다루는 이 과학을 중국이 받아들여 똑같이 아니 이걸 바탕으로 중국의 사람 A사람과 B사람이 서로 다르게 부분적으로 독자적으로 패턴이 똑같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비문학 지문을 여러분들이 글의 논리라는 것으로 다시 접근하다 보면 비문학 지문이 어떤 사설물고사나 어떤 EBS보다도 정확한 논리적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걸 이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논리적 전개 방식을 파악하고 이거에 맞춰서 읽기 위해서 기출문제를 다시 또 보는 거죠 이 구조가 보일 때까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EBS를 보거나 사설물고사 봤을 때는 이 수능과 논리적 전개 구조가 확연히 다르고 수준이 많이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EBS와 사설물고사는 나중에 풀어도 늦지 않고 지금 저라면 여름방학 끝날 때까지도 계속 기출문제를 여러 번 6월 9월 수능을 여러 번 돌려볼 겁니다 하물며 6월 9월의 논리적 구조와 수능을 비교하면 6월 9월도 수준이 떨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EBS랑 사설물고사는 교수님들이 출제한 게 아니죠 수능은 3개월 동안 교수님들이 다듬고 다듬은 그리고 EBS랑 사설물고사는 누가 냈는지 출체도 분명히 모르겠고 실력도 많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즘 친구들은 잘못 착각해서 사설물고사를 풀 거야 라고 하고 있는데 기출문제를 정확히 보지 않은 상태에서 사설물고사는 의미가 없다는 거죠 두 번째 우리 문학 제가 또 말씀드리지만 똑같은 작품 안 나옵니다 똑같은 작품이 안 나오는데 기출문제를 왜 풀어요 아 서로 다른 문학의 융합 어떻게 문학들이 결합되고 그러면 어떻게 보기를 만들고 어떤 선택지들이 주로 사용되는지 파악하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문제를 푸는 것이 아니라 이 문학이라는 것은 보기라는 기준 하에서만 우리가 시를 해석하고 소설을 해석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보기 보는 능력 보기에 맞춰서 선택지가 어떻게 나오는지 선택지들만 봐도 논리적으로 어떻게 전개되는지 출제의원들은 어떻게 선택지의 답안을 만드는지 그것들을 연구하는 겁니다 문학은 오히려 여러분 반대로 작품을 보는 것이 아니라 보기라든지 선택지가 어떻게 구성되는지 이 논리를 보는 겁니다 다시 독소라는 건 문제풀이가 중요하지 않아요 그 짐은 안 나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그런 패턴의 글쓰기는 100% 나온다는 거예요 과학은 과학 글쓰기 그렇다면 우리는 글쓰기 구절을 읽혀야지 문제 풀어서는 안 되죠 두 번째 문학은 똑같은 작품이 안 나오죠 그러면 그 작품을 공부하는 건 의미가 없죠 뜻풀이 미출치고 형광펜 미친 짓이죠 그 다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문학이라는 건 선택지 보기를 이렇게 기준을 주는구나 이런 방식으로 기준을 주고 이런 기준을 주면 선택지는 이렇게 만드는구나 라는 걸 통해서 내가 기준을 잡고 해석할 수 있는지를 연습하는 용어로 문학을 봐야 되는 거죠 요즘 추세는 문학은 서로 어떻게 다른 영역 간에 융합을 시켜서 문제를 출제하는지도 역시 또 봐야 되는 거죠 서로 다른 영역이 나왔을 때 과연 내가 그 융합 공통의 범죄를 논리로 찾아낼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연습하는 거지 뜻풀이 받아 적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다시 강조하지만 기출문제라는 것 답이 생각나는 것과 상관없이 다시 꼼꼼히 지문을 꼼꼼히 보기와 선택지를 분석하고 이해하는 쪽으로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죠 문법도 마찬가지입니다 문법 같은 경우도 가면 갈수록 문법 문제는 진화하고 있습니다 절대 여러분이 암기하고 있는 연결어미가 뭐다 이 품사는 뭐다라는 거 묻지 않고 문제가 지문상에서 또 이게 발음이든 이게 품사든 이게 문장이든 한꺼번에 섞어서 문제가 융합적으로 출제되고 있는 거죠 그럼 이제 수능 문제 문법 문제를 풀면서 개별적으로 암기하는 습관을 버리고 내가 융합되어 나오고 보기나 문장을 통해 조건이 주어지면 그거에 따라 달라지는 문법들을 풀어갈 수 있는지를 이해하기 위해서 푸는 겁니다 자 마지막 화법장문도 마찬가지죠 화법장문도 점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화법장문의 특징은 이제 길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화법장문을 내가 내용을 몰라서 틀리는 것이 아니라 쫓기듯이 읽었기 때문에 틀리는 겁니다 그러면 기초 문제를 보면서 이 긴 긴 질문에서 내가 어떻게 빠르게 읽어낼 수 있고 아무리 문장이 길고 복잡해 보여도 무엇을 포인트로 글이 서술되고 있는지를 정확히 찾아내는 연습을 해야 되는 거지 정답을 맞았다 틀렸다는 의미가 없습니다 수능 문제는 집에서 혼자 풀면 조금 쉬워 보여요 긴 시간을 두고 풀면 쉬워 보입니다 하지만 시험장에 가서는 그 어떤 모의고사나 EBS보다 내용이 깊기 때문에 여러분들 기출 문제를 누가 더 많이 제대로 깊이 있게 분석하느냐가 여러분 국어 점수의 당락을 결정할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중요한 게 이제 시간이 얼마 지났지는 않았지만 겨울방학 동안에 여러분들이 기본을 끝냈다면 이 기본을 응용하는 것으로서의 기본이 이런 게 있어 응용하는 것으로서의 기출 문제를 사용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수능 기출 6월 9월 사관학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접근을 하게 되면 내가 이걸 응용할 수 있나 없나 이거를 적용하는 시험자료는 가장 좋은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출 문제 나는 완벽히 끝냈어 라는 생각들은 버리시고요 이제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 기본을 더 다진다는 생각으로 자 여름방학 때까지라도 저는 틈틈이 아니 주 메인으로 기출 문제를 분석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저는 다 끝냈어요 이런 친구들은 대충 했다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제가 기출 문제 정답이 생각나더라도 여러분들 다시 한번 기출 문제를 분석해야 되고 기출 문제 분석의 초점 그 논리 중심에 따라서 움직인다는 걸 명심하시고 단순히 해설서 뜻풀이 보는 공부에서 벗어나시고 여러분 국어 공부의 1등급의 초석은 반드시 기출 문제라는 거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